이루 조심해라 흐어어어엇! 됐어 야스오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거에요 아뇨? 줄거 같진 않은데? 자 어? 오오 오오! 아니! 플래시까지 있다니 플래시는 예상 못했다 아 진짜 에이 아 진짜 아 두렵게 와 아! 진짜 빡친다! 아 누나 역갱 한번만 좀 알아 엄청 엄청 오래 뻥긴거 같은데 아 아 진짜 미드 개오네 하 진짜 이것도 못담아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X 살톤이 있어야지 시X을 다져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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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수 진짜 아아아아아아 진짜 이수발 아 진짜 존나 짜이나네 이거 탈론 존나 잘 컸잖아 또 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말려놨는데 수직간에 구버리냐 흐흫 야 어떻게 이렇게 말려놨 앨리스 그렇지 그렇지 저어? 뭐야 저어? 으악 아아아아 진짜 아아아아 으흐흐흫 놀라가지고 풀섰네 놀라가지고 풀섰네 아하하핰 진짜 아하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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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웬만하면은 아닌데 진짜 이번판은 똥 아니야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해줘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 없어요? 나 똥 아니라는거 누가 어 좀 이것 좀 못해주나? 나 진짜 이거 6대스 하기 전에 3킬 솔킬 따고 했는데 진짜 진짜 이거 이 딸런 이거 깨 망쳐놨는데 이거 진짜 진짜 억울한데 진짜 일로와 아 진짜 아이 에잇 아 진짜 아 진짜 내가 하는거라고 진짜 죽어주는거밖에 없고 어? 하느님 저도 돕고 따라갑니다 어? 알라잇! 알라잇! 아 진짜 이거 백프로 중등 아니야 아 진짜 이씨 시발 진짜 하하핳 하하핳 아 과학입니다. 이거는 정말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이거를 밝혀내야 돼요. 자 지금 당장 제넛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. 이거 완전 깨이득!